36놀 더하기 36놀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보시면 오늘 빅 앤 소프트 이름하여 기린이 그려져 있어요. 그만큼 높이 많이 늘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36놀씩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본 구성 최다 롤수로 팩당 최다 롤수 가져가시는데 1팩당 가격이 21900원이에요. 그런데 21900원 플러스 21900원 하면 앞자리가 4자가 나오잖아요. 그런데 오늘 앱 최종의 대가가 28269원에 팩당 롤수 최다 무려 71을 가져가시는데요. 미용티슈도 이렇게 많이 드립니다. 그러니까요. 아예 3박스 6박스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또 3박스를 턱 하니 더 얹어드려서 9박스나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. 100% 천연펄프의 프리미엄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날이고요.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주방에서 필요하신 키친타올까지도 100% 천연펄프. 여기 물티슈도 재팩이 가고요. 쇼핑하시는 재미까지도 1분당 한 명꼴로 웰빙 약속의 기회까지 방송에서 주어지고 있어요. 맞습니다. 18분의 후에 추천들어가니까 이왕이면 빨리 들어오셔가지고요. 한 번이라도 좀 기회를 더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많이 드려요. 많이 드려요. 팩당 롤수 최다입니다. 아주 높이 올라갔지요. 비겐 소프트 화장지.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품질 떨어뜨리지 않았어요. 일단 100% 천연펄프로 가지고 왔고요. 겹수도 참 충분하다.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무려 3겹의 화장지로 가지고 왔는데 재생지가 아니기 때문에 형광증백제, 향이라든지 색 이런 거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포로말데이드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우리 가족의 그야말로 피부 사랑을 위해서 이런 거 꼭 찾으시더라고요. 맞습니다. 온 가족이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화장지고요. 프리미엄급으로 소중한 곳까지도 편안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고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딱 뜯어보시면 가루 달림 같은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더 만족하시고 재구매율도 참 많은 것이 38년 전통의 모나리자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똑똑똑 이렇게 뜯어도 그렇죠. 맞습니다. 먼지 달림이 없어요. 깨끗하게. 이게 100% 천연 펄프 사용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. 깨끗하게 사용하고.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여러분들이 재생지보다는 100% 천연 펄프를 더 선호하시는데요. 자, 이 정도면 오늘 어떻습니까? 무려 71홀이에요. 두루마리 화장지 가장 많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? 모나리자 방송 팩당 롤 수 최다 30룰 아니라 무려 한 팩당 36룰, 36룰에서 72룰 드리고 나머지 구성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. 방송에서만 가능한 구성이니까요. 놓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세요. 앱으로 들어오시면 28,000원대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